원, 투, 쓰리, 바이밍! 사랑해~! 역시 승리란 달달하다. 진짜 천국이야, 너무 좋아. 귀여워! 역시 승리란 달콤하구려. 완전 우리끼리 놀러 온 거 같잖아? 공대도 있어. 여러분 여기 되게 좋아요. 우리는 끝까지 생존하자. 다음에 여기서 또 만나자. 꼭 여기서 만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너무 많.. 그럼 한 명만 승리하는 거잖아요. 망했네. 오마이 갓! 나.. 뚜루룽 뚜린뚠뚠 뚜루룽 뚜뚠뚠뚠뚠 뚜뚜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로여! 하이! 이건 뭐죠? 나버를 여기서 하나요? 진짜로? 텐트도 없어요. 오! 거짓말. 여기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 그래도 이건 깔아주셨어. 우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 자리밖에 없었구나? 네! 어쩐지 여기 앉으려면 뭘 해야 하죠? 러브다이브에는 리즈도 있고 리즈도 있고 댄브도 있고 댄브도 있고 걸친도 있고 세이비도 있고 댄브도 있고 타이빙도 있고 러브다이브에는 세이비도 있고 댄브도 있고 타이빙도 있고 와 어렵다 이소패도 있고 걸친도 있고 타이빙도 있고 타이빙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패 외국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금부터요 지금 시작했어요 아직은 괜찮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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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만 사용하기 I got it I understood Oh my god You're so sweet Thank you Thank you 고용명사 리즈 No? 아이브니까 이 제시어는 생존 야영입니다 야영이 뭐지? 캠핑 캠핑 생존 야영에 가면 숲도 있고 생존 야영에 가면 숲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숲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꽃도 있고 숲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꽃도 있고 꽃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존 야영에 가면 숲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꽃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고 또 있고 오!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왜 안 해? 이거 되는 건가? 바베큐장이 될까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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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야 이거 하면서도 쓰면 안 되는구나 Let's get it! Let's get it! 방금 들으신 분! 방금 들으신 분! Let's get it! 야! 너희들 세상 얼마나 바라본다 한 장밖에 못 살아남거든? 오케이! 오케이! 우와! 아! 여기 또 연기 났어! 제임도 안 하고 아니야! 유진이와 원영이의 진검승도 가겠습니다 코스에 진검승도 가고 연습실에 가면 거울도 있고 연습실에 가면 거울도 있고 바닥도 있고 거울도 있고 바닥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거울도 있고 바닥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아이브도 있고 선생님 틀렸죠? 동작을 안 했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있고 그렇구나 어떡해 아쉽 승자 테이블에 가시면 되고요 네 맞어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살려줘 근데 진짜 광고 찍는다 이 언니 시원하겠다 다음 게임에서는 꼭 지금 이 네 명과 함께 1등을 하고 싶습니다 힘을 뭉치죠 이 일을 갈 것입니다 꼭 이기고 말 거예요 저랑 애기는 아직 한 번도 좋은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엄청 달콤해 1등 느껴보고 싶네요 화이팅 유진이의 자리를 꼭 빼앗고야 말겠습니다 멤버들 안 돼 영원한 건 절대 없지 게임 하나 더 할까요? 팬코드 하친다 이번엔 또 뭔가요? 세렴 눈끌게 눈끌게 고쳐서 다닐 거야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냐 나 이름을 진짜 못해 진짜? 세렴 세렴 야 됐어 우리 뭔가 잘할 것 같아 괜찮은데 생각보다 두 개 같이 넘기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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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언니 셀 수 있어 언니라면 생각보다 괜찮아 살려줘 시작 이렇게 내가 뛸게 이렇게 내가 뛸게 아 야 찢어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동탕 끝 여기는 왜 우동탕이야? 오늘만 우동탕 너무 맘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팀 대표 운동장일까 맞아요 여기에 나 놀랬다 나 놀랬다 당당 유진 언니 완전 듬직합니다 저요 여기 약간 좀 자신있게 나오는데 우리 언니를 봐 당당하게 렛츠기릿 너무 듬직해요 저희 같은 곳에서 자 키덴클린이 먼저입니다 화이팅 리즈 언니 화이팅 리즈 언니 화이팅 리즈 언니 리즈 언니 와 이거 너무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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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묶을 준비 훌륭한 여전히 나부터 슬로우로 할게 오케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됐다 이거 빨리 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나 둘 하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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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지 마! 서둘지 마!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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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하나!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발발 발발 둘 중 사이에 시작! 하트! 우리 손으로! 하나 둘! 하나! 다시 언니부터 해! 하나! 다시 언니부터 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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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하나! 셋! 둘! șor aser 나 이거 들이막았어, 이렇게. 내가 이거 배로 배치게 했어. 1번만 더! 저희죠? 저희죠. 이렇게. 제가 원영이가 완전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근데. 나도 했어. 야, 우리야. 야, 솔직히. 야, 솔직히. 마지막에 내가 다리를 이렇게. 원영이 다리 대박인데요. 갓. 원영이랑 메이가 거의 무시해 들어왔어. 우리 다 나파자. 다 같이 1등? 그렇게 어렵다면. 6명 어렵다. 다 같이 쉬겠습니다. 다 같이 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승자가 돌리겠습니다. 어떡해. 근데 난 자신 있어, 진짜. 우리는 하나다. 누군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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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진짜 과연? 내 다리. 과연, 여기 팔. 다음은 요즘은 원영이. 우리 또 그 자리. 괜찮아. 좋아. 제 다리가 먼저 들어왔죠? 제 팔이 이렇게? 제 팔이 이렇게. 역시. 2m 다리. 2m 다리. 1m 다리. 가실까요? 가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좋다. 아, 너무 좋다. 리즈 형. 왜 그렇게 다리야 길어가지고. 리즈, 미안해. 오늘 땡볕으로 해. 이 젤리라도 주고 싶구나. 아, 시원해, 바람. 아, 너무 시원해. 참 더워. 이 꽃 향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언니? 그러니까. 레이, 이석 괜찮아요?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나는 진짜 너무 재밌어. 나도 진짜 재밌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진짜 제일 행복하고.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재밌구나. 아,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너무 여유롭고. 승리란 이런 건가? 바캉스란 이런 건가? 아, 좋은데? 나쁘지 않아. 날씨 졌다, 근데. 다음엔 꼭 이기겠다. 나 진짜 열심히 한다. 다음 제인도 이대로만 파이팅! 오늘 끝까지 헤어지지 말자, 우리. 역시 승리는 달콤하구려. 우리 이성어만 잠깐 좀 볼까? 어? 뭐야? 뭐 성어야? 한 명씩 하는 거잖아. 그때 막 라면 그런 것처럼 아니야? 아니, 미션을 주는 거지, 한 명씩. 그때 그 말주. 아니면 또 시즌1처럼 우리 단합해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아? 아! 또 우리 단합하니까. 서울를 일단 위하자. 그냥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트는 뭐? 우리 하트! 화이팅! 우리 서로 단합을 날 도와주는 거야? 좋아요. 아, 궁금해. 아, 궁금해. 어, 우리 잠시만. 우리 단합하자, 몰씨. 오케이, 오케이. 너 막 배신하지 마. 어둠의 단합. 어둠의 단합 중. 서울의 졸차니까 리즈랑 배신 하나 할 거야? 하트! 뭐가 됐든 우리. 단합해보자. 오케이. 뭘까? 근데 오늘 진짜 햇살이 너무 좋아요. 무엇이지? 설마? 이게 무엇이죠? 아니, 미션을 주는 거지. 그때 그 말주. 바이브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운을 느껴보자. 이거. 짠! 너무 어려운 거 보는 것 같아요. 아, 여꽃잎인가요? 아, 예. 대놓고 하려고요. 아, 예. 대놓고 하려고요. 유진 언니, 멍멍이. 가을 언니, 나무늘보. 이제 성숙해진 깜양이. 가자니까 깜양이. 제가 당신만의 그늘이 되어줄게요. 그 조그만 손으로 뭘 가린다고. 어어, 왔어. 왔어? 수상해. 어, 왜 팔에 걸려. 뭐야, 어지마, 어지마. 앉지마. 앉지마. 뭐하고 왔어? 뭐하고 왔어? 근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이지. 진짠데. 미션이야, 미션. 다녀와 볼게요. 과연 무엇일지. 뭔데, 뭔데. 말해봐. 아, 잠깐만. 말해봐봐, 솔직하게. 왜? 잠깐만, 잠깐만. 왜? 우와. 어떻게 봤어? 언니 나와요. 멋있다. 우와, 너 되게 대단하다. 약간 달라 보여. 진짜 멋있어. 멋있는데? 진짜 멋있어. 반해버렸지, 뭐야? 반해버렸어? 우리 오늘은 서로 다 도와줄 수 있잖아. 도와줄 수 없다, 전에. 아이브 안유진. 아이브는 스스로 혼자 크는 것. 와, 유진이가 여러분 다 들었죠? 유진이가 그렇답니다. 아이브 사랑해. 뭐예요? 아, 뭐지? 이건 뭐야? 감독님, 또 뭐해요? 또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숨은 비밀 미션. 안 그래도 저희끼리 수축 다 했단 말이야. 원 투 쓰리 아이브 저희한테 완전 딱 걸렸어요. 근데 이거 성공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나고자가 아닌 거구나. 내 앞에 있는 애를 알지, 애를 알지. 내 앞에 있는 애를 알지.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해. 그게 맞네. 어떡해. 부둥부둥까지 오케이. 아이고, 랫쌍. 아,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거 못 봤죠? 쉬운 편이라고요? 원래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됐는데 쉬운 편이라고 해주셔서 부둥부둥 잘해보겠습니다. 부둥부둥. 기대지 마, 기대지 마. 아직 안 일할 것 같은데. 나 제가 쉬운 걸요, 제발. 원영 언니가 왔다. 왔다, 왔다. 일단 나다. 간다. 근데 말소리 들렸어요? 아니. 하나도. 하나도 안 들렸어? 느낌이 떠들었어. 아, 다행이다. 제가 크게 말해버려가지고. 근데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도와줘야 돼. 단합하자. 이사야, 내가 널 거 또 봐줄게. 유진이가 아이브 혼자 크는 거랬어. 제 손이 간지 않는 대로 가야겠다. 얘를 뽑고 싶으니까 뽑지 마. 얘를 뽑고 싶으면 뽑지 말고 얘를 뽑고 싶으면 뽑지 말고 얘를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떼서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와, 와, 와. 근데 이거 안 늙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난이도가... 리즈는 항상 우리 최고를 뽑을 수 있다. 진짜 큰일 났다, 진짜로. 우리 애는 어디서 숨기지? 여기 숨기는 티 안 나겠지? 이건 그냥 약간 컨셉인 척 해야겠다. 오케이. 이걸로 정했어. 짱. 모든 멤버들에게 괜찮아 라는 말 듣기. 뭐야, 아픈 척 해야 되나. 벌써 시작해야겠어, 윤기를. 유진아. 오셨어, 언니 출발. 오케이. 가을 언니 도착했대요. 나 나온다, 나 나온다. 나 나온다. 나 뭐야. 우리 단합하자. 도와주자. 진짜로? 너 어려워할 때 날 불러. 비눗방울이 있네. 미션인가 보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럭키돌 들어옵니다. 어떡해. 파이팅. 날씨 너무 좋아. 짜잔. 모든 멤버의 초상화 완성하기. 좋아요. 렛츠 고. 아주 자연스럽죠? 자유 시간에 대한 시간 20분입니다 아 이제 시작인가요? 우와 진짜 예뻐 유진 언니 뭐해? 유진 언니 어디 가요? 우와 너무 예뻐요 야 여기 무슨 우와 귀여워 언니 뭐해? 응 아니 좋아 보여가지고 아 우리 스케치하기구나 정리 막아 언니 언니 나는 그냥 그네 타고 있길래 우와 여기 시원하다 언니 미션이 뭘까? 멤버 얼굴 그리기? 언니 멤버 얼굴 그리기예요? 빨리 가서 너 꺼해 알겠어요 빨리 가서 너 꺼해 지금 시간이 없잖아 이 콩나물 뭐야? 너 콩나물 딱이지? 아니 리즈 콩나물 딱인가 봐 아니야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내가 도와줄까?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머리 다 짜렸대? 아니 나 몰라 내꺼 아닌데? 누구꺼야? 너꺼야? 리즈 너 딱 걸렸어 너꺼지? 내꺼는 아니야 너 비눈 빵을 썩이지? 우와 귀여워 아 귀여워 나 지금 너무 착잡해 어려워 언니 뭐해요? 도대체 누굴 그리고 있는 거야? 우리 멤버 전원 하나씩 다 그리는 거다 여진 언니는 언니 뭐해요? 뭐해요? 귀여워 귀여워 언니 뭐해? 재밌다 내 그거는 이게 아니긴 해 저 근데 옷에 다 묻혔어요 괜찮아 자 애기야 하나 둘 셋 아 뭐야? 치킨 건가? 바로 치킨 온구나 근데 빨리 앉아있어요 아 바로 치킨 온구나 하나 둘 셋 어 왜 안 일어나지? 됐다 야 이 언니 안 일어나 빨리 안 일으켜 언니 빨리 일어나야 왜 앉아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모든 멤버들에게 괜찮아 라는 말 듣기 여기 벌레 너무 많아 아 못하겠어 그리고 멤버들이 괜찮아?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봐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한 따뜻하니까 언니 언니만 힘들어요? 지금 일해야죠 뭐하는 거예요 야 이 언니 안 일어나 빨리 일으켜 언니 이 언니 빨리 일어나 하나 둘 셋 저도 힘들어요 우리 다 같이 회기찬 모습 보여줘야죠 우리 타이브가 보고 있는데 언니 한 발짝도 안 움직이기지? 어 확실해 언니 빨리 나한테 들쳐 나도 그림 그릴래 이 언니 들쳐 하나 둘 셋 일어나 진짜 엉덩이만 떼보자 하나 둘 셋 업무 봐 그래서 언니 솔직히 땄잖아 뭘 따고 있어? 야 근데 저 콩나물은 진짜 뭐야 언니 빨리 일어나야 언니는 뭐해? 나는 여기 콩나물이 있길래 미션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 아 그래? 콩나물 미션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 그래 언니가 방해하는 게 맞아? 어 아니 내가 이거 왜냐면 콩나물을 먹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머리 따고 있어 이수야 나랑 같이 다니자 너랑 같이 다니자 너랑 같이 다니자 그러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너 내 꿈이 뭐 놔? 아니야 아니야 너 내 꿈이 뭐 놔? 미션에 방해하고 있어 그래 나 온다 미션이 다 됐어 나도 같이 담아 했어? 났어? 쌤이야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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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바 어부바 언니 네가구나 언니도 이리 와 뭐야 너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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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언니가 너무 귀여워서 부둥부둥 해주고 싶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순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방해하려고 예쁘다 우와 언니 낮게 쏴줘 언니 낮게 쏴줘요 어릴 때부터 콩나물을 많이 먹은 거 어떻게 아시오? 콩나물을 준비하실대 그걸 또 내가 뽑았대 콩나물 먹고 키가 커가지고 제가 콩나물을 사랑하거든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하네 근데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니즈야 응? 내가 도와줄게 콩나물 머리 딱 니즈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따는 거 힘드니까 일단 좀 냅시다 네 널 부둥부둥 해주고 싶어 부둥부둥이 뭐지? 약간 우쭈쭈 어떻게 하는 건 줄 보여줄게 한국어 한국어 깜짝이 우리 갑자기 뭐라고 해? 갑자기 우리 갑자기 뭐야? 야 너 꽃잎 뺐나? 하트가 제대로 찍혔는데? 은혜아 뭘 원해? 찍어야 돼요? 어 자 우리 예쁜 언니 우등 아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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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언니를 바보로 알아? 이제야 나 머리 아픈 거 같아 어떡해 뭔가 말을 듣는 거 같아 괜찮아요? 나도 도와줄게 콩나물 많이 다 따줄게 나 너 머리 아파 유진아 언니 왜 머리가 아플까? 이렇게 어부바 이렇게 어부바 해가지고 어부바 부둥 부둥 어부바 어부바 끝났다! 키워드는 바로 협동력이었습니다 역시 난 명탐정 고난이야 과연 우리가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 그림을 그렸어요 원영이 유진 언니 이서 리즈 가을 언니 레이 잘 그렸습니다 모든 멤버 어버죽이었거든요 참고 괜찮아 말 듣기 좀 힘들어하면 멤버들이 다 가서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세웠죠 그래도 마지막엔 잘 해줬다 언니 괜찮아? 언니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는 하트 스탬프 찍기였는데요 이게 한 번 찍히면 지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찍어버렸어요 다들 꽃잎을 언니들 주머니에 넣는 게 저의 미션이었는데 짠! 콩나물 다 손질하기인데 완벽하게 손질했습니다 머리 다 닿았어요 머리 다 닿았어요 맞아요 다 도와줘가지고 도와주세요 머리가 너무 많아 20분들을 모텔 줄 알았는데 멤버들이 도와줘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도 빠지면서 다 했다 진짜로 완전 깔끔 야호 갑시다 갑시다 이게 바로 원투스리 앨브 캠핑이지 아이스크림 이거? 어 내 거야 우와 스토리 우와 피카츄야 심지어 대박 우리의 풍경 어 이거 새긴 게 없네 원영이 꿀잠시가 아 너무 좋다 눕는 게 짱이야 나도 누우러 간다 와 와버렸네 응 여기서 저는 자유를 만끽할 거예요 맛있쩡 아무래도 저는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운 거 같아요 안녕 언니들 나도 쉬러 왔어 어 운수다 운수 찾았다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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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초코를 녹이고 있어요 얼초 만들기 렛츠고 아 여기서 한 번 오픈에 찍어가야겠다 리즈의 핀친모트 안녕 힘들다 우와 안돼 촬영하는 동안 다 식어서 망했으니까요 다음 기회 만들도록 할게요 죄송한데요 나 진짜 학교 다닐때 같아 뭔가 지금 이렇게 진짜 수학여행인가 이런 거 같아 진짜 수학여행인가 이런 거 같아 응 너무 행복해 시원해 잘 보다 아 해 이렇게 줘야돼 슝!! 여기 있네요! 여기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제가 비늦방울 만들기 프로예요 유진이가 한 번에 안 할 수 있는 멤버의 숫자는? 나는 여섯 명, 다섯 명일 거 같은데? 에? 한 번에 이렇게? 나는 세 명, 두 명! 네 명, 네 명 머리 하나, 둘, 셋, 넷 도전! 네 명! 가만 조금, 조금 조금 내가 조금이 간다 내가 했던 자리 선정 나 스케줄이 안 돼 아무나 와도 될 거 같아 큰일 났다, 너무 가까운데? 너 여기 멀게 해줄게 이거 완전 가능해 오, 괜찮은데? 다섯 명 해볼까? 오, 된다! 우와, 나 조금 멋있다 가을 언니가 30초 안에 뭐야, 저... 할 수 있다, 없다 나 할 수 있다 그게 뭔데요? 난 없다라고 생각해, 진짜 나 이거 한 번 해볼 사람 나 한 번 해볼래요 경찰청, 청찰사랑, 왜 청찰...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 경찰청, 찰찬, 안 되겠다 시작 경찰청, 철상,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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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확수해 outsider 자리를 좀 갑니다 경찰청,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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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왜 청찰, ., 이냐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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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검찰청, regeneration, 청찰,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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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pts ot,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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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탈… 이런 걸 낮췄기 때문에 성공! 성공! 레이가 코끼리 열 바퀴를 덜고 나서 과녁에 점을 찍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레이 이거 잘해요 짠! 대박! 대박이야! 귀여워 하나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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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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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가 잘해요 레이 이거 잘해요 우리 멤버들 다 너무 잘 알고 있지 맞아 리즈는 막대과자 게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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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은 없다! 없다! 안 돼! 안 돼! 없다! 없다! 제가 골라야 돼요? 과연? 우와 이거 아니지! 아 어떡해요? 이 사람! 이 사람 할까? 그럴까? 가자 우와 절대 못해 시작! 아! 아! 리즈는 그냥 하고 있어! 리즈는 그냥 하고 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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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이거 봐! 아니 한참만 들려봐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 4.8 역시 우린 백발백중이구만 원양이의 발목을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멤버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내가 손이 크니까 될 것 같아 이서야 너 손 줘! 일단 우리 팀에서 손 제일 큰 사람이 누구지? 이서 이서 이서인가 봐 비슷한데?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할까? 안 된다고 할까? 안 된다고 할까?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은데? 내 발목 해봐 오! 됐다! 됐어! 이거는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잡을 수 있었다! 이서는 마시멜로우 11개를 입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이거 나도 한다 있다! 둘 셋 넷 다섯 그냥 목경까지 써서 넣어 좋아! 강하게 키워야 돼 된다! 하나만 하면 돼 간다! 간다! 야 몇 회 더 넣을 수 있어 열둘 오 이제 끝이야 거의 오! 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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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 마지막? 열네 그거 잘한다 유진이는 1분 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언니 슬픈 생각해 진짜 슬퍼야 돼 안 된다 근데 노력은 해볼게 없다 Spotify 이 노래야 rang 시 atroc azione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음 진짜 힘들었던 걸 생각을 해 장기 고현 아 슬퍼 없넣 왜 버려 Marco 이거 이제 예고편으로 내보 appreciative 하opath zd 아니 내가 이거 안했다고 했잖아 Elite 내가 7편에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했다고 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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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못해 실패 가을이가 가장 최근에 플레이한 노래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좋아 짠 그다음 레이 레이를...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잠시만 레이 레이 아니 내가 인척이라고 진진아 왼손잡이야 약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쉽다 원영이의 새끼손가락 길이는? 우리가 갈수록 어려워진 인체의 신비다 원영이 인체의 신비 여기서부터 짜봄이 얼마가요? 10 0.3? 0.5 0.2? 0.4 0.4 0.4 0.4 원영이 손이 작아서 4.3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4.4 4.4 4.3 해보자 4.5 할까요? 4.5로 와도 하나 둘 셋 4.5 자 컴온 제발 5cm 5cm 정답은? 5cm입니다 이렇게 원영이 손가락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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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5cm CD 1.1 2.2 3cm 1.3 2.3 3cm 2.4 3.4 3.5 말수가 준다 역시 막내 잘 알 리즈였을 때 언제야? 제가 뭐라고 말했는데 언니들이 못 들어줬을 때 그랬을 때 조금 리즈? 거기를 열고 있어야겠다 리즈, 라스트, 리즈, 지원 언니 리즈는 멤버들의 눈을 10초씩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어려운데? 리즈의 노래는? 리즈의 노래는? 이따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없지? 언니들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 리즈의 노래는? 너 왜 벌써 위태로워 보이니? 리즈의 노래는? 야, 괜찮다 리즈의 노래는? 이게 왜? 아니야, 아니야, 됐다 리즈의 노래는? 언니 눈 깜빡여도 돼 리즈한테 이거 진짜 어렵구나 선생님 땀이 나 근데 괜찮아, 금방 끝나 가자, 그만 레이는 괜찮던데 나도 괜찮지? 금방 끝난다 거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리즈 원호와! 원호와! 저거는 어렵다고 했지 저거는 이렇게 다 됐지 가올 언니는 못 잠지 나도 못 잠, 리즈 근데 당분해질 수도 있어 언니야, 방이에요 우리 미션 성공 수고했어 성공 여러분 거의 다 모든 문제를 맞췄어요 진짜 맨절알이야, 맨절 맨절알 우리 무상이 수류했어 모두 수류했어 다행이다 2개발 끝인 2개발 끝인 두 발 끝인 또 посмотр конкурс 아 너무 많이 읽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1, 2, 3 아외 Coca 진짜 맛있겠다 명의 나물도 있어 명의 나물도 있어 명의 나물도 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버섯 우와 고생이다 대완 소스이신데? 다음 거 먹고 줄까요? 갈비살, 곱등심, 살치살? 다 좋아요 삼겹살 삼겹살 갈비살 고기 고기 삼겹살 삼겹살이에요? 진짜 맛있어 만족했다 배 통통 두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너무 행복해 그럼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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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랑해 진짜 안 느꼈어 안 느꼈어 우리 역시 마지막은 마시멜로우지 짠 짠 언니 꽃 진짜 무섭게 생겼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셋, 셋